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안 그래도 저희 수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3월 15일까지 수업을 하지 않는다 라는 통보를 받고서 3월 셋째 주로 전부 다 이제 옮겨졌는데요.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정화예술대학교에서 제일 앞에 있죠? 여기 토요일날 정화예술대학교 3월 14일날 개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수업도 지금 일주일이 더 밀려서 3월 21일로 다시 늦춰졌습니다. 3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늦춰져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이 포스터를 다시 또 바꿔야 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일단은 지금 영상을 먼저 찍고 그러고 나서 처음에 바꿀 거니까 그 점을 꼭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수업들은 지금 적혀있대로 AK플라자 서현점 같은 경우는 3월 21일 용산역 아이파크는 3월 15일, 현대백화점 천호점은 3월 16일, 롯데백화점 노원점은 3월 20일 날 정상적으로 수업을 오픈하고요. 저희 수업은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요. 또 무슨 일이 또 생기거나 할지도 모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그 공지가 수시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도 꼭 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 수업이 지난 겨울 학기에서 이번 봄 학기도 꾸준히 진행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없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영상을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수업이 개설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신청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작성은 돼 있긴 하는데요. 3월 14일이 아니라 3월 21일부터입니다. 3월 21일부터 5월 둘째 주 셋째 주 3월 한 20 며칠 한 그 정도까지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토요일이에요. 같은 토요일날 AK플라자 서현점 저희 이제 분당팀이시죠. 분당팀 수업이 매주 토요일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인데 강의실이 이제 밤 늦게까지 비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9시까지 또 수업을 해요. 계속해서 저희 뒷타임으로 수업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1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넨도로이드 브라모델 뭐 할 거 없이 모두 다 같이 하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용산아이파크 문화센터입니다. 여기는 수업을 언제 시작하냐면 3월 15일날 15일날 시작을 해서 5월 17일까지 1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요. 여긴 이제 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앞타임이 넨도로이드 커스텀, 뒷타임이 프라모델 에어브러쉬. 그런데 수업이 길게 잡으면 한 5시간 되거든요.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하니까 뭐 앞타임에 꼭 이렇게 하라, 오후타임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좀 한 3시 정도 2시 반에서 3시 정도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쭉 달려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은 월요일날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9시로 잡혀있는데 보통 9시 이후에도 저희가 한 30분 정도 더 하긴 해요. 뭐 나가란 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정리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퇴근하고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일단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양해를 하시고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은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8일까지 그렇게 진행합니다. 10주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노원점 여기는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을 하고요. 금요일날 6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6시 반이라 하더라도 앞타임에 수업이 없을 경우에 제가 좀 일찍 가서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지난 겨울 학기에는 오후 4시부터 강의실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일찍 오시게 된다면 일찍 오셔 가지고 먼저 쭉 하고 그러고 가셔도 되고 9시 땡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10시까지 가다 보니까 늦게 오시더라도 퇴근하고 늦게 오시더라도 밤늦게까지 또 가능하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유들 있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고 저희 이상백 강사님. 이상백 강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프라우모델 수업을 해 주시고 있으시거든요. 프라우모델, 디오라마, 피규어 페인팅, 아크릴 페인팅 이런 거에 관련된 수업을 해 주시고 있으시고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7시 반까지 두 타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타임 두 타임 각각 신청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도 이제 수업 타임을 길게 끌고 가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0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는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민 강사님. 한민 강사님은 현재 뉴코 아울렛 강남점 고속터미널 있는데 그 센트럴 시티 고속터미널인데 그쪽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타임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반 타임 이렇게 각각 수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는 최대 6명 각각 6명씩만 받고 있습니다. 소수정의 수업이고 아크릴 페인팅 그 다음에 웨더링 디오라마 이런 걸 만들고 있고요. 참고로 냄새가 나지 않는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라카나 에나멜에서 맡아지던 그 역겨운 냄새를 안 맡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수업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한민 강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웨더링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굉장히 특화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 오셔서 꼭 수강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성국 강사님은 영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로 떠들어야 하는데 AK플라자 수원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시고요. 수업 시작일은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5월 29일까지 합니다. 여기는 12주 과정인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일수가 좀 줄었을 거예요. 최대 11주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10주를 하실 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센터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나셔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체크해 보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그 다음에 뭐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가까운 가기 편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수업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가 직접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올려져 있던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걸 찾아보시고 나셔서 그러고 나서 오시든지 아니면 정 진짜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하고 있구나 그걸 직접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정화예술대학교면 지금 3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1일로 옮겨지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여기 적혀 있는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큰 일이 터지지 않는 한은 저희가 수업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특히나 요즘에 수강생들께서 재수강을 하시려는 수강생들께서 계속 전화가 오세요. 수업 취소하지 않을 거죠? 이러면서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고 오고 싶어 하시고요. 별일 없는 한 저희는 정상 수업 진행합니다. 걱정 마시고 수강으로 와 주시면 되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 주신다든지 아니면 문의를 해 주신다든지 각각의 문화센터에다 각각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연락처 여기 적혀 놨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여기로 뭐 톡을 보내 주셔도 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페 뭐 다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봄학기가 좀 늦어져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별다르게 진짜 말은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경우는 누가 뭐 잘못됐니 잘했니 그런 걸 탓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에 공감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